저한테 뭐 떨어져 떨어져 넘어져 넘어져 그렇게 얘기 안 해요. 왜냐하면 넘어지는 거가 나쁜 게 아니라는 거를 리나가 알았으면 좋겠어요. 넘어지고 실패하는 게 나쁜 게 아니라 넘어지면 이제 일어나는 걸 배우면 되는 거고 그래서 뭐 조심하지 그래서 그런 말 안 하거든요. 아이고야 아이고야 우리 아니 보통 많이 넘어지네 넘어지면 이게 또 넘어져서 우아 하면서 이렇게 또 놀잖아요. 그러니까 보통 막 우는데 아니요 막 땅에서 피어나는 꽃 구경하고 이러는 거잖아요. 또 가깝게 불임 판정을 받으셨어요. 그런데 어떻게 아기가 하늘이 주신 선물인사 기적같은 아기예요. 나한테 이게 지금 이미 많이 아파서 얘기할 수 없다는 말을 했어요. 그럼 되게 마음이 아프고 걱정이 많잖아요. 그게 또 꿈이 되게 아빠의 마음이 있어요. 아기 많이 낳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. 그럼 그거 당연히 또 슬프고 많이 힘들었어요. 힘든 시기를 보내다가 임신 딱 됐다는 얘기 들었을 때 어떠셨어요? 아 저희 놀랬겠다. 그 병원에서부터 지하철까지 가는 동안에 아 지금 눈물 날려고 해. 아 그러게. 아 진짜. 초음파 그거를 이제 보면서 웃다가 울다가 웃다가 울다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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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속 그 지하철까지 계속 웃다가 울다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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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속 이렇게 그랬어요. 진짜 잘 됐다. 아니 지하철 나머지 사람들이 어 이 여자가 약간. 하하하하하하 정우조 있다고 생각하셨어요. 정우조 있다고 생각하셨어요. 같이 울고 웃고. 그렇죠. 장난감. 맞아